고구려의 신장을 도려낸 백제 근초고 왕의 칼 고구려를 두렵게 만들었던 나라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천하를 호령하려 했던 나라 그 백제가 무너진다 역사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늘 새로운 강자가 탄생한다 오늘은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 왕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광기도 대왕과 장수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시험이 쉬워지는 시간 역시 라이크 역사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의 저자 박광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또 답사여행 전문 여행사 여행이야기 채영롱 씨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이야기 채영롱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열뜨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백제의 전성기 얘기를 하고 고구려 이야기를 못 나눴어요 이제 오늘 나누는 건가요? 네 사실 고구려 전성기 얘기는 저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또 막상 또 찾아보면 많이 알지 못하는 얘기가 많아서요 그래도 아마 그 감각으로 야 멋있었어 그때 정말 대단했어 아마 이런 느낌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 백제 때는 몰랐던 이야기가 조금 줄을 잃었다면 오늘은 좀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알고 있던 얘기에 내부의 어떤 속속들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구려의 전성기 하면 다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시기 네 일단 그 지난번 백제의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이후에 네 백제와 고구려의 균형추가 언제부터 슬슬 고구려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는지 네 사실은 이제 고구려왕하고 근초고왕의 전쟁에서 참패를 맞았죠 고구려가 그런데 그 고구려가 국력 자체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나라였던 중국 쪽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556국이라고 하는 오랑캐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력이 분산되어 있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뜻밖의 강적이었던 백제에게 참패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전략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동 넘어서 요소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배후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를 그냥 둘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은 이제 백제 쪽에 조금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제가 저렇게 탄탄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내부에 예를 들어서 근초고왕 때 여러 가지 제도를 완성하는데 그 전에 이미 고유왕 때 삼국사기 기록으로 보면 고유왕 때 관등 제도를 정비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고구려 역시도 그와 같은 내부의 어떤 정비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구려를 발전을 좀 시켜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구왕 뒤를 위해 왕이 오른 소수리망이죠 그래서 소수리망은 시험에 정말 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많은 걸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 국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갖춘 그런 어떤 시기를 고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대가 고대 국가가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준 왕이 소수리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상통일 그래서 이제 불교 공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령 반포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인재를 길러야 되잖아요 태학 설립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산돼서 이루어질 만한 것들을 소수리망 때 해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긴급했다는 얘기고 또 필요했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 중국과의 어떤 교류관계를 잘 활용을 했다 예를 들어 이제 그전까지 경쟁관계였던 중국 북조의 전진에게서 불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수리망 때 내부가 다져지게 되니까 바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광개토대왕 먼저 얘기를 하죠 네 광개토대왕은 왜 대왕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특별하게 규칙은 없어요 규칙은 없는데 대체로 한국에서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야지만 부를 수 있는 임금님이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한 분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렇게 부르죠 그만큼 업적이 다른 왕들하고 견져서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광개토대왕의 정식 이름은 김편이죠 그래서 국강상 광개토대왕 평안호태왕 못 외우겠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몇 번 반복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삼국사기의 편찬자였던 김부식도 광개토라는 글자를 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광개토대왕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조금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고도 걸맞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광개토대왕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름 또 사랑받는 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또 혹자는 원래는 태왕인데 그 광개토대왕릉비의 태자의 그 가운데 있는 그 점을 긁어내요 중국 사람들이 긁어내요 중국인지 일본 사람인지 하여튼 외국인들이 긁어내요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광개토대왕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이나 일본 특히 중국 쪽에서는 호태왕이라고 불러요 국강상 광개토경 우리는 광개토에 방점을 찍었다면 중국은 평안호태왕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세 글자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호태왕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조로자를 뗀다고 하더라도 태왕이라는 건데 이 대왕과 태왕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중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왕중의 왕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당태종 수양제도 보통 우리가 황제라는 칭호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예를 들어 유목민들 국가에서는 왕중의 왕을 칸, 대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징기스 칸, 그 다음에 선비족 같은 경우는 선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묵특선우 이런 식으로 황제를 칭하는 낱말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아마 고구려가 생각했을 때는 왕중의 왕을 뜻하는 말이 태왕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존칭어 어떤 경칭으로 부르는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로서 또는 외교관계상의 의미로서 태왕이라는 호칭을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때에 따라서는 호칭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아무래도 정복 활동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름에 나와 계시죠 광개토대왕은 어느 정도까지 영토를 확산시킨 건가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이 삼국사기하고 특히 광개토대왕 비에 적혀 있는데 광개토대왕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토를 넓혔던 부분은 그 당시까지 이제 고구려의 조금씩 변경 부분을 건드리고 있었던 숙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말갈이라든지 이런 종족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가장 자랑스럽게 써놨던 것은 58개의 성을 빼앗은 백제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제와의 전쟁이 광개토대왕으로 볼 때는 전쟁의 시작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끝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광개토대왕은 일단은 남방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북쪽 부분으로 갔는데 이 북방 영토하고 남방 영토의 차이점이 뭐냐면 남방 영토는 고구려가 뜻하는 바대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은 그 당시 최고 전성기에 올라오는 어떤 민족, 종족이 올라오게 되면 약간 발을 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훅 밀어붙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 그쪽의 정세를 확인해서 우리에게 고구려가 볼 때 유리한 어떤 나라들하고는 조금 끌어들이고 그쪽이 좀 약하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강하다 싶으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뜻밖에도 중국 쪽으로의 영토 확장은 시원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고구려가 생각했던 요동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확보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죠 이 요동의 확보가 결국은 고구려가 이후에 광개토대왕 이후에 비록 멸망하긴 했지만 7세기 후반까지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기도 하죠 광개토대왕의 어떤 정복 행보들을 살펴보면 역시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정복 전쟁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쉽게 쉽게 정복을 할 수 있었던 대외관계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의 많은 글자들 중에 백제의 58개 성을 빠짐없이 다 기록해놨다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가 백제 원수처럼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죽인 백제를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거리는 뭐냐면 그 당시 고구려가 왜 그렇게 백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 게 단순히 원수여서 그랬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백제가 아주 강성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건 백제입니다 오히려 고구려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강했던 고구려가 저 남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던 백제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근초고황 때 백제가 얼마나 강했는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웬만한 북조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고구려로 볼 때는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백제 얘기해서 백잔이라고 아예 낮춰 불러요 중국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조금 신경이 거슬렸을까요 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 기록에 보면 저구려라는 표현이 나와요 높을 고자를 안 쓰고 낮을 저자를 써서 그런데 고구려는 백제를 그렇게 본 거죠 백잔 아주 나쁜 놈들 보잘것 없는 그런 놈들 이런 식으로 봤다는 얘기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광개토대왕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치고 나가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광개토대왕의 기본적인 목표는 요동지역만 확보해놓으면 그러면 중국과의 전쟁은 거의 문제가 없다 이 요동선의 요동지역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구려 영토의 중요한 어떤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있죠 그때까지도 백제가 굉장히 고구려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인식이 됐었나 봐요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백제의 아신왕한테 항복 그래서 평생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고서야 군대를 물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고구려는 참 편해요 그래서 참 편했던 게 결국은 어느 정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긴 했지만 광개토대왕의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전쟁의 최종 목표는 전쟁의 종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의 종결이라고 하는 것들 광개토대왕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던 몇 번의 작전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라로 쳐들어왔던 외구를 공격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고구려 영역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왜냐하면 우리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우리 주변을 나는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 이게 바로 뭐냐면 태왕 아까 왕 중에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한때 한 80년대 90년대 미국이 서방세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럴만한 또 실력도 있었고 그런데 고구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의 나라의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실제로 거기에 의해서 뜻밖의 멸망을 당했던 게 금강가야 잘못 끼어들었다고요 그래서 멸망 직전에 이르렀죠 물론 이때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법풍왕 때 멸망을 하긴 하지만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서 전기 가해 한명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고구려의 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토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구려 중심의 체계, 세계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왕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 확장에 너무 관심을 갖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갖지 못했던 사실은 한국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 중심의 주변에 쭉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데 고구려는 주변으로 저쪽에 부여? 이거는 좀 있으면 부여는 나중에 문장왕 때 멸망하거든요 숙신, 나중에 여진이라고 부르는 쪽이에요 여진, 우리 세력 돌궐,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올 수 있는 그 다음에 백제 항복했고 그 다음에 신라, 거기서 인질 가져오죠 인질 데려오고 있죠 거기에 근데 말 안 듣는 왜가 있어요 그걸 아예 이렇게 내가 가지고 무너뜨렸던 기록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은 영토의 확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세계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이 중요한 거는 1차 사료잖아요 그 당시 남아있었던 5세기 초반에 해놨던 4세기, 5세기까지의 어떤 고구려의 역사를 적어놓은 건데 보통 역사책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사료 비판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거의 실제에 관한 내용이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명서죠 그런 면에서 고구려의 전성기는 백제의 전성기나 신라의 전성기였고 조금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영토의 최대 확장은 사실 광개토대왕 이 아들이었던 장수왕 때에 완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영토의 최대 확보는 장수왕 그리고 또 그 다음 왕인 문자왕 그래서 문자왕 때 이제 사실은 부여까지 멸망시키게 되면서 영역만 놓고 보면 문자왕 때를 최대 판도로 보는 보죠 그래서 시험에 볼 때 시험에는 그 한 줄 때문에 가끔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장수왕 때 우리가 납득 못할 행동을 하나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해요 우리는 이제 제일 속상한 거죠 아 왜 만주를 버리고 그러니까 만주를 확장하다가 나갔어야 되는데 왜 밑으로 내려왔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고구려 지도를 국내성은 압록강이라는 통로 외에는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 내륙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도읍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확장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장수왕은 아버지 때에 만들어 놓은 고구려 중심의 체계를 보다 안정화시키고 확장시킬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늘 눈에 거슬리는 건 중국이에요 다행히 그때 중국이 남조는 한족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송재, 양진 이렇게 이제 확 변해가는 나라였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다섯 오랑캐가 들어와서 열여섯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556국 시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내성이라는 위치에 있으면 아무래도 북조하고만 연결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소수리망 때 불교를 받아들일 때도 북조의 나라였던 전진에게서 불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장수왕이 바라볼 때는 북조하고는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얘네들하고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운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조를 쓸 때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도읍지에서 바라보면 남쪽으로 뱃길, 북쪽으로 뱃길이 모두 가능하다는 육로를 통해서든 그러면 결국은 장수왕은 남조와 북조를 모두 아우르는 지점에 가서 내가 이 동네를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실제로 장수왕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세계는 79년 동안 재위기간에 있으면서 적절하게 남조와 북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만 놓고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민족의 나라로서 고구려백제 신라만 놓고 보면 고구려의 천도가 조금 못마땅하지만 고구려가 바라볼 때는 세계는 어차피 내가 중심인데 내가 내 손으로 휘두르고 싶으면 여기가 제일 좋아 하면서 같은 게 평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장수왕은 참 올해도 재위를 하셨군요 79년이나 왕위에 계셨으면 문제가 있기는 하죠 아들이 기록은 없지만 더 일찍 죽었겠죠 그래서 손자가 왕위를 이은 게 문자명왕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 아들 이름은 들으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조다라고 이름이 되어서 조다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표현하는 그게 거기서 왔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낯척으로는 하필 이름이 그러셔가지고 그 이름에서 그렇게 왔으니까 아버지보다 오래 살지도 못했겠지 아버지보다 오래 살기 힘들죠 만약에 79살이면 그 당시만 해도 일반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나이인데 조선시대만 해도 한 40세 평균 40세 정도였는데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인금이 82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다가 살았다가 하더라도 3년 더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왕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오랫동안 재위에 있으니까 국내를 안정시키거나 자기 정책을 밀고 나갔을 때는 유리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래 살 줄 알았었는지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제24년에 그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도읍을 옮겼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 드렸던 국제정세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국내 정세에서도 국내성 중심의 귀족들을 무력화시키고 평양성으로 옮게 되면 신귀족들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친정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강화가 되니까 원래 이제 광개토대왕 때 아신왕을 항복을 받아 냈지만 백제가 멸망한 상황은 아니죠 백제가 그냥 왕만 항복하고 그 성이나 이런 것들은 온전하게 남아 있겠죠 일부 영토는 빼앗겠겠지만 그런데 장수왕이 그거를 그 다음에 바로 밀어붙인 백제가 멸망에 이를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백제 쪽에서 첩보가 들어오고 또 백제 쪽에서 이제 고구려 쪽에서 간첩도 보내기도 했고 하면서 백제 쪽의 정세를 파악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정하게 이제 야심을 품고 야 우리 고구려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도 한번 부흥의 날이 있지 않을까 했던 왕이 개로왕이거든요 그 개로왕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백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멸망이라는 표현을 써도 적절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1차로 멸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성백제가 함락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이제 개로왕은 그냥 아신왕처럼 항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실은 도읍지가 함락되고 그 왕이 목이 잘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멸망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는 뜻밖의 부활에 성공을 하게 되죠 부활에 성공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라의 발발은 움직임이에요 그때 이제 바로 고구려의 침략이 있을 때 백제가 빠르게 신라에게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라 역시도 가만히 보니까 백제의 멸망은 자신에게도 위험하잖아요 순망치 않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빠르게 원군이 오는 걸 보고 고구려도 거기서 멈춥니다 더 나아가진 않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문주나 이런 왕족이 옮겨가서 웅진으로 가서 여기서 한번 버텨보자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방어선이 하나 있으니까 버텨보자 해가지고 웅진 도읍기가 시작이 되면서 멸망해서 다시 부활하는 게 웅진 시기에 백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 시기에 결국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면서 그렇죠 점점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수왕 때 치적을 보여주는 비석이 충주에서 발견된 충주 고구려비예요 한반도 안에서는 유일하게 발견된 고구려비석이기도 한데 이 고구려비가 그 당시 고구려가 어땠는지를 또 관계토대항하고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대표로 들 수 있는 게 혹시 동의라는 표현 들어보셔요? 동쪽 오랑캐 네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동이죠? 글쎄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동의 동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걔네들이 이제 자기네가 중하고 동서남북의 오랑캐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북쪽에는 적, 서쪽에는 융, 남쪽에는 만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이 그래서 이제 뭐 서융, 그 다음에 동의, 남만, 북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뜻밖의 신라를 보고 동의라고 써요 너네들은 동쪽의 오랑캐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왕보고 왕이라고도 안 해요 매금 아마 이사금이나 마리깐하고 연결되는 낱말일 것 같은데 아주 낮춰 부르는 말은 분명하죠 너네들은 그냥 매금이고 동의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황제인 거예요 황제인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태왕 개념이 그대로 다시 적용이 돼서 너네들은 우리하고는 연결이 안 돼 실제로 고구려 병력이 신라 도읍지에 머물렀던 흔적도 있죠 호우총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광개토대왕 때 기사겠지만 광개토라는 표현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그릇이 하나 발견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이제 고구려는 이렇게 쭉 동아시아 전체를 마치 자신의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배후 세력으로 만들어놓고 운영했던 그런 큰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서로 아웅다웅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고구려는 아웅다웅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신라의 진흥왕 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당연합이 형성이 되면서 고구려, 백제가 멸망을 했지만 실제로 고구려, 백제는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절대로 멸망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기에 보면 쇠퇴기가 보여요 그런데 백제나 고구려의 문화는 쇠퇴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멸망을 한 건지 내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약화나 아니면 쇠퇴를 통해서 멸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때 장수왕 때 만들어놓은 기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로 볼 때는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구려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가운데다 두고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나 당은 반드시 고구려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자기네들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다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굉장히 대군을 보내서 전쟁을 수행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남북조가 통일할 때 한참 뒤에 얘기가 되겠지만 수당이 고구려를 가만둘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있는 한은 결코 자신들이 황제 노릇을 못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구려에서 먼저 고개를 숙여요 지도도 갖다 바치고 우리는 니네하고 대등하게 있을 생각이 없다 그러는데 얘네가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그 당시 지금은 TBC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토번이라고 했는데 이런 나라라든지 그다음에 유연이라고 하는 더 남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언제든지 순화당이 약화됐다는 순간 확 밀어붙여서 쪼개버리거나 때에 따라서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나라가 고구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광개토대왕 때 확보한 요동지역 이게 중국으로 볼 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동이 있는 한은 중국은 고구려를 무력으로 침략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대군이 넘어와야 되는데 고구려를 깨려면 최소한 몇 십만의 대군이 와야 되는데 몇 십만의 대군이 그 당시 중국의 도읍지는 어디였냐면 지금의 서안이잖아요 서안에서 북경까지 한 1500km 정도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군만 보내더라도 군사는 이 동네 사람들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1000km 이상을 넘어서 와야 되는데 거기가 늪지인 요동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없어요 뭐 사람이 있어야 빼서라도 뭐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먹을거리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싣고 고구려로 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 요동을 확보했다는 거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보다 무서운 건 지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지 않는 전쟁을 고구려가 하고 있다는 거를 중국에서 알고 있으니까 저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책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나쁘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얼마나 목에 버튼 가시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에 대한 인상이 우리 민족에게 연결이 되면서 중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구로 보면 몇십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 고구려가 만들어 오는 인상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고구려 전성기 시대에 사실 고구려 쪽 유물은 저희가 많이 직접 볼 수 없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수왕비나 충주고구려비나 광개토대왕비를 저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고구려 유물이나 문화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남쪽 지역에서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좀 자주 왕래를 하게 되면 평양성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나 그 근처의 고분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지금 중국의 국내성 일대를 답사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 중국하고 전혀 다른 무덤의 모습이 4세기, 5세기에 등장을 하는 것도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의 문화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된다면 평양에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고구려 유정만 확보를 하면 중국이 절대로 고구려 같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나마 이제 좀 우리 주변,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건 아까 충주 고구려에도 있지만 아차산성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차산성에 가면 고구려 보루가 있었는데 그 고구려 보루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강 건너는 사실은 지금 이제 강동구, 송파구가 되는데 거기는 백제의 도읍지였던 풍납토성하고 몽천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고구려군이 있고 이쪽에는 백제가 있는 거죠 이런 정황이 만들어진 건 아마 광개토대왕대로 추정이 돼요 아신왕의 항복을 받으면서 전선이 바로 한강까지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늘 여기서 장수왕은 이러고 고구려 군대는 이러고 내려다본 거예요 쟤네들을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보루를 쌓은 거죠 다만 이제 고구려로 볼 때는 변방이니까 대규모로 성각은 쌓지 못해서 작은 규모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보루를 쌓았는데 고구려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온돌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됐다 하고 넘어가서 이제 계로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실제로 계로왕의 목이 잘린 것도 아차산성 그 아차산 있는 보루 일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아차산 보루에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풍납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셀 수 있겠더라고요 유관으로 지금도 유관으로 몽촌토성하고 풍납토성이 아주 훤히 보여요 거기까지 고구려 군사가 왔으면 아마 계로왕이 빨리 짐 싸서 이사를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시야가 잘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 백제가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하려면 정말 고구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아신항 이후에 백제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삼국성이나 이런 데 보면 계로왕이 예를 들어 바둑을 두면서 이제 도림이라는 고구려 첩자로 왔던 승려한테 정보를 다 누설한다거나 아니면 도미부인 얘기처럼 좀 이렇게 폭군의 기질을 보인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록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패자의 기록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야지 승자가 빛이 나니까 그렇게 묘사가 됐다고 하는데 계로왕으로 볼 때는 아마 그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했던 이유는 아마 이제 전쟁 방어를 하기 위한 것들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백제의 어떤 중심부가 헌이 노출된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한성을 포기하고 다른 영역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한강을 넘는 것은 또 모험이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군사의 도화작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기 공급이라든지 이후 군사들의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적정한 선을 찾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찾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상당히 불리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지금의 광진군은 고구려예요 지금의 강동군은 백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 서울특별시민이지만 한때는 서로 적이었더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을 한 1500년 전으로 이렇게 훌쩍 올려보면 조금 독특한 상상을 하게 돼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는 혼자 서 있을 때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할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아차선 고구려 보루에 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 참 묘한 느낌 내 뒤로는 고구려 군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 앞으로는 백제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답사의 매력이긴 한데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차선 보루가 되겠죠 방귀도대왕과 장수왕 얘기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지도를 주고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영토가 아닌 것은 이런 거 고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수왕이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진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물로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호우총에서 나왔던 그릇 신라의 어떤 고구려가 고구려가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쳤을 때 증거품이 되니까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유물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충주 고구려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들을 보고 뭐 이 시기에 고구려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이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가 장장 뭐 2회에 걸쳐서 백제와 고구려의 전성의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전성의 얘기는 재미가 있네요 신이 나고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백제 또는 고구려가 이렇게 채워준다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신이 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닫혀있는 눈으로 우리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면 다 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백제의 시각은 바다 건너로 가 있었고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나 지금 우리가 살면서 물론 지금 일상이 상당히 바쁘고 힘이 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챙겨야 될 게 많긴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백제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고구려의 전성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가 늘 요새 얘기하는 게 샌드위치로 영향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 정말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요 우리는 중국은 뜻밖의 잘난 민족이에요 뜻밖의 아닌 것을 하지요 외부에서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은 늘 지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조금 반갑지는 않은 얘기지만 어떻게 한국은 중국이 안 됐을까 중국 영토 속에 포함이 안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 면적에 남한 면적에 100배 가깝고 남북한 합친 거에 50배 가까운 면적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5000년 또 그 이전까지 오랜 역사를 버텨왔다는 건 우리만의 강력한 어떤 유전인자가 있는 거고 또 그 유전인자가 지금까지 발휘되고 있으니까 다시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도 되게 즐겁고 되게 기쁜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백제 고구려 이어서 7세기 전성기를 맞은 신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크 역사 시즌2 네 번째 시간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권규토 대안과 장수왕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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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